안녕하세요. 켄이입니다. SJU 학생의 숙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. 4월 9일자가 일단 마지막에 온 걸로 되어 있고 이거를 추가를 하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죠. 지금 카드 양 125개로 떨어진 거 나왔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식으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만 가면 양이 점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보죠. 정말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구나. 제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날이 좀 재밌네요. 4월 7일이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이 날만 좀 이상한데. 오케이. 볼게요. 최근에 링크를 열어서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 볼 건데 6분 걸렸죠? 숙제에. 복스카드 109개를 6분만에 쳐냈다는 거잖아요. 7일은? 7분. 그래?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있다고. 일단 여기에서 보면은 그게 없잖아. 받아쓰기 문제가 단 한 개도 없죠. 여깄네. 볼게요. 이게 나는 피곤할 때 숙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받아쓰기 문제인데 어떻게 할지를 볼게요. 안 하죠. 안 하고 그냥 넘기죠. 안 하고 넘기죠. 이러니까 없어진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오후 7시 24분이에요. 4월 9일 날에. 거기에서 무슨 버튼을 눌렀는지를 볼게요. 4월 9일자 숙제를 보면 되는데 이게 4월 9일이잖아. 안 한다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이거죠. 이거에 피곤. 피곤할 때 숙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받아쓰기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이걸 갖다가 보면은 이 중에 하나가 이게 받아쓰기 문제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시간 아까 몇 시였죠. 7시 24분이었죠. 그러면 7시 24분에 결과값이 나온단 말이에요. 이거 그냥 평가 3번 눌러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평가가 알맞음 누르고 넘어간 거예요. 그냥.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숙제를 하는 거랑 숙제를 제가 체크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안 보고 있는 겁니다. 어차피 이렇게 할 거 아니까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